이때 보면 하고 다니는 것들은 쪼만 해가지고 모니터에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 로타가 그러게 보여 벌레가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 것 같다 ization 뱅 고기 착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배고프네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배고프네 미안해서 밥 먹고 왔는데 배고프게 мам 배터리가 다 대지 않았나요? 3분! 날린 시간 3분! 저루도 이런저루가 아니다. 토끼다. 토끼. 토끼 저루인데 완전히. 지금 호보링을 할 수 있어요. 날씨 때문에 근데 혜기가 잘 안 찍힌다. 좋은 날 햇빛이 옆쪽에 있어 가지고 까맣게 보여. 지금 뭐하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